아아! 으아악! 아우! 장난 아닌데요? 와우! 자 그럼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셋! 시애차! 안녕하세요 시애차입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엄청나는데요? 맞아요! 한 명씩 인사부터 드려볼까요? 네! 아우! 아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애차 두유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애차 셀미입니다. 오늘 즐겁게 놀아봐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애차 셀미입니다. 반가워요! 옆으로 사람이 많아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컴백째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유! 시애차 셀미입니다! 뜨거워! 뜨거워! 네! 한끼내에 와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애차 플러잉이들 만나서 반가워요! 소개인들 만나서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애차 셀미입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어우.. 덥다! 아니 아까 저희가 뒤에서 듣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만나서 너무 멋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잘 즐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할 때도 그렇게 호응해주시겠지? 이러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잘 해주실거죠? 옆에 잘 보여요 근데? 그니까 아 진짜 옆에 잘 보여요 맞아요 아니 첫 무대부터 너무 두껍게 호응을 해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재밌게 무대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저희가 방금 띠약이 됐던 곡은 저희의 데뷔곡이었던 눈눈안나 라는 곡인데요 또 10세잖아요 여러분들 신나십니다 신나지기 위해 저희가 신나는 노래로 작곡을 시작해봤는데 괜찮은데요? 파이팅 다행이에요 그니까 아까 베이스가 센 노래를 좋아하시네요 맞아요 우주욤주욤주 좋아하시네요 우주욤주 좋아하시네요 네 그럼 저희는 또 이 기세를 이어서 다음번에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좋아해요 뭘까요? 다음 곡은 뭐였죠? 다음 곡은 누구도 있네 저희 보이프렌드라는 곡이 있는데요 혹시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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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프리리스트 저장저장 알겠죠? 네 한국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의 1일 남자친구가 되세요 맞아요 제목 다 풀하셔야 돼요 맞아요 오늘 1일 애인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바로 들려드릴까요? 그럼 저희가 파이팅을 한번 가져보실까요? 네 하나 파이팅 있는데 어떻게 하려면 저희가 레츠 부! 시그니! 한번 다같이 주목소로 한 눈을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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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쉽다 다음번에도 파이팅! 레츠 부! 시그니!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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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만 마실게요 어머 상희재야! 나도 좋아 누구지? 짱이다 좋아요 여러분 앞으로 대학생활을 하면서 연애할 때 남자친구가 괴롭힐 때 혹은 친구의 연애 상담을 할 때 이 노래를 틀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슬프다 이 가사는 하면서 위로를 하시는 거 어떨까 아주 아픈 사랑을 안하는 게 중요하긴 하죠 맞아요 맞아요 행복한 연애 하시길 바랄게요 행복한 사랑이에요 이 노래 가사같은 연애는 하면 안 돼요 맞아요 대학생활 좀 어때요 여러분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안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나 3년이에요 1년 3년 1년 3년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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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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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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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이 많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받은 스트레스 저희랑 함께 오늘 홀을 쳐버렸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스트레스 홀을 쳐버렸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를 홀을 쳐버렸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를 홀을 쳐버려면 다음날에 또 준비했거든요 맞아요 다음 노래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다 OK 하셔야 하고 I'm OK라는 곡을 준비해봤는데요 이게 약간 락 느낌이 나는 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몸이 들썩들썩 같이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내려가도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워요 맞아요 맞아요 내려오시면 여기 밑에 그... 아쉬워주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함께 즐겨주실 거죠 여러분 좋아요 로건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네 아깝다 멋있죠 여러분 해볼까요? Let's do it! 참 참 참 바로 한번 가봅시다 다!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게 가득 맞아요 맞아요 내가 괴롭혀도 I'm OK 열심히 괴롭히셔도 I'm OK I'm OK 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고맙습니다 누가 누군가 화나게 하면 속으로 이 노래를 생각하면서 I'm OK I'm OK 하필 애초가 나와도 I'm OK I'm OK 이렇게 하고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근데 근데 저 뒤에 팬더 분석 하신 분은 뭐예요? 어? 어디 가세요? 왜 뒤로 가세요? 왜 빼세요? 머리들여 오오오오오 특별하게 하신 건가요? 잘 어울리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물 한 번만 둘이 사고 계신 건가요? 둘이 오! 오! 귀여운데요 맞아요 푸바오 하하하하 한기대 푸바오 우리 에타이 음악 귀여워요 그리고 여기 너무 재미있는 부스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3등 60도 그네? 맞아요 타보셨어요 여러분? 오! 아! 어때요?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니 그리고 그거 동품이 어마어마하던데요? 뭔데요? 오! 모니터였나? 아! 오! 오! 근데 너무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가지고 아니 푸바오 트럭도 되게 맛있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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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들과 그 주점이 하시는 분들인가? 저 유니폼 아! 주점이예요? 주점이예요? 어떻게 놀러가고 싶다 원래 로망이 있거든요 축장은 주점이잖아요 갈까요? 갈까요? 소문내 세공을요? 다들 오실래요? 화이트보드 아! 소방무래 나누무 오! 수업을 원하여? 해자다 아니 왜 수업을 팔아요? 이걸 팔아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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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팩 터진 거에요 두 장면이에요? 2학년의 팩이야 술 마신 분 더 계세요? 오~~ 오늘 바다 몇 시부터 즐기고 계신가요? 여러분 혹시 세월부터 하세요 간이 좋아 저희는 통근 8시 잖아요 별그룹은 천국이에요 널 씻어 이렇게 청춘의 한복판에 서있는데 저희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에요 맞아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로 너무 좋다고 이 순간을 저희 사진으로 같이 남겨도 될까요? 너무 좋다 저희 SNS에도 올려도 될까요? 저희 C 인천포드가 있는데 오른손 손등으로 영어 C를 이렇게 맞춰 억지같은데 C예요 맞아요 맞아요 V같은 C입니다 오 좋다 진짜 잘해요 잘해요 이거 3개 몰려면 닭발 같잖아요 두개만 해야 돼요 두개만 해야 돼 닭발 알겠어 성인 오빠 알겠어 C 준비했어요 사진을 찍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 기대 짠 짠 와 여기도 같이 찍어놔서 아 좋아요 발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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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한 기대 감사합니다 우가 좋은거야? 좋은거에요 이게 좋은거구나 반기대 우 아니야 아니야 아니요 좋은거 맞죠? 왜요 왜요 호날두 낮에 우 이래서 나 뭐 잘못하고 있나 했어 아 그 축구 저 호날두 아니에요? 저 호날두 아니에요? 아니 호날두는 호날두 잖아요 다 같이 하면 내가 몰라 다 같이 하면 내가 몰라 해보시는거 같아요 제기싱은거 여러분들 셋입니다 저희도 응원 받고 저희도 못가가고 아니 음이 있는 줄 몰랐어 우우우우우가 한마디를 하하하하 좋아요 감사합니다 빨리 그럼 밤노를 할까요 맞아요 저희가 곧 컴댈을 앞두고 있는데 와아 하필다 컴댈이 신기해요 여름에 저희가 컴댈을 하니까 노래가 정말 좋거든요 많이 많이 들어주시면 어! 한 번 해볼까? 하나 둘 셋 우리 노래 할거에요 하하하하 좀 불러드렸는데 모르실거에요 사실 나중에 컴백하러 찾아보세요 여러분 맞아요 기억해두시고 노래도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하하하하 다른거 이제 마지막이여요 맞아요 저희가 가장 퇴근을 할거였던 곡은 하하하하 발성이 되게 좋으시네 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에요 너무 아쉽죠 맞아요 그니까요 저희가 가기 싫어서 너무 시간 좀 끌어봤어요 여러분 맞아요 너무 재밌었는데 마지막에 저희가 인사한다는 의미로 안녕 인사해! 라는 곡 준비했거든요 끝까지 재밌게 즐겨주실수 있죠 여러분? 네에에 우우우우우우우면 안돼요 우우우우우면 안돼요 유행은 해드려야 돼 유행불폭 발 나 Żyd 그 저 west ㅇㅇ 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건 바로 보여 드릴까요 어으 난 괜찮아 talk 어언 아 이거 해야 된다 그리고 방송을 해볼게요 앵콜로 추네요? 맞아요 짝이세요 여러분? 과연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가지마요 가지마요 방탄소년단 같이 놀까요? 여러분들이 앵콜을 감사히 해주신 덕분에 마지막 한 곡을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곡을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다 여러분들 듣고 싶은 노래 할까요? 아시는 노래 있으세요? 근데 뭐지? 아까 노래에 인연을 안겨서 다 들리거든요 근데 저희 응원법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아까 boyfriend할 때 따라불러주시고 오 맞아요 너무 많이 진짜 다 기억할게요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저희 팬덤명 이름이 우리 싸인펜이거든요? 저한테 좀 웃기죠? 하하하하 이 글린의 싸인펜은 여러분들 좋아요? 좋은거에요? 싸인펜 오늘부터 일을 해주기에요 잘 알겠죠? 그래도 다 기억할거에요 시그니스온 이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기억할 것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희 SNS 팔로워도 꼭 보셔야래요 아시겠어요? 아 해주실거에요? 네 저희 공식 인스타그램 노트북 구독 다 해주시면 저희 컴백하는거 바로 아실수 있거든요? 맞아요 얼마 안남았어요 여러분들 저희 애인 해주신다 했잖아요 맞아요 애인인데 그것도 못해줘? 아! 해주실래요 해주실래요 아! 스토리에도 약간 울려주실래요 아! 맞아요 사랑해주세요 어때요? 좋아요? 빨리 사진찍으세요 여러분 맞아요 저희는 찍으실래요 반가워요 여러분 하하하하 사진 너무 올리세요 축제에 네 즐거운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워요 고마워요 진짜 어! 안 눌렸어요 근데 다 보여요? 빨리 찍어야되요 여러분 오! 반대로 해야돼 반대로 해야돼 하하하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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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야돼 안녕 안녕 진짜 안 보여요 여기다 여기다 앉아 오! 오! 되게 신박한데요 저거 오로라? 안녕 오로라 할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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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아 에콜곡을 해야할 때 아 소녀들의 고악성이 맞아요 아 소녀들 너무 귀엽다 맞아요 진짜 에콜곡을 해야할 때 맞아요 해야되네 여러분들이 듣고 싶다는 노래를 준비하시고 맞아요 맞아요 마지막까지 즐겨주기 여러분 알겠죠? 네 마지막까지 근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예요 저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즐겨주셔서 오로라라는 노래 앵클곡으로 들려드릴 건데 네 하하하하 좋아요 저희 노래 오로라에 우모 아빠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쉬워요 맞아요 같이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오! 그럼 저희가 모여서 어? 어디 갔지? 저희 다 같이 뭐 해볼까요? 오로라 저희가 다 같이 시원한 오늘 밤 여러분이 오로로라 오로로로라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하나 몇 장 볼까요? 날 따라와 떠나봐요 시원한 오늘 밤 오로로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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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럼 같이 즐겨볼까요? 네 가보자 바로 응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파이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